무리 황씨 대준님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조금 여자 직성이 많아요 약간 소심해요 소심하고 조금 예민한 성향이 조금 예민해요 남자답지만은 못하다는 얘기에요 본인이 조금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많고 또 고민이 많아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네 수도는 고민을 많이 해요 머릿속에 항상 복잡함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때 이 집에 할머니가 항상 본인을 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약간 수호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할머니에요 친할머니인가요? 친가쪽 할머니인 것 같아요 이게 친할머니다 이렇게는 모르겠고 친할머니는 아닌 것 같은데 한 증조할머니 정도 되는 할머니가 본인을 항상 이렇게 수호하시고 좋은 나한테 좋은 신이지 뭐 그 수호신 역할을 하시는 할머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큰 나한테 어떤 일이 크게 없어도 마음이 항상 답답하고 또 외로움이 많아요 외로움이 본인이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많이 어울리고 이런 사람도 아니지만 항상 팔자에 외로움을 조금 끼고 계신다 이런 소리가 나고 뭐가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해 근데 무슨 고민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볼 땐 금방 답도 안 나오는 고민인 것 같은데 이게 어릴 때부터 일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계속 일만 해왔거든요 군대도 그래서 돈 버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살림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돈을 벌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제 아버지도 아버지도 둘이 사거든요 아버지도 좀 고민이 있고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돼요? 58년생이세요 58년 개띠 58년 58년 개띠 아버지도 소심하네 개띠 생신이 9월 24일 9월 24일 이 아버지 뭐하세요? 손에 담으세요 벌목하세요 벌목 이 아버지 손재주가 되게 있는데 뭘 만들고 부으시고 뭘 집을 짓고 이런 거 되게 잘 하시게 생겼는데 손재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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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셔야 되는데 둘 다 아버지 아버지도 부인 마누라 자리가 없어 네 본인도 마찬가지야 부인의 자리가 없어 아버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조금 숭백들인 거 알아요? 네 맞아요 응 여자를 만나려면 좀 남자가 어디 나가서 좀 본인 지금 하고 다니는 거 봐 그리고 지금 서른다섯 살이야? 허허 이런데 어떻게 만나 근데 기본적으로 자주 해도 마누라 자리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기 배우자의 자리가 배우자 궁이라고 하죠 우리가 팔자를 이렇게 보면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가정을 가져도 빨리 마누라를 잃든지 이혼을 하든지 사별을 하든지 이별을 하든지 이래서 이 아버지도 정직하고 정직하고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이 아버지도 마누라의 자리가 없고 마누라의 자리가 없고 아버지도 고지곳대로인 사람이에요 크게 융통성들이 없어 그리고 또 본인도 마찬가지야 돈을 벌어서도 크게 쓸 줄도 모르고요 돈을 또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고요 재밌게 살지를 못했어요 본인 아버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맨날 그날이 그날인가 봐 삶의 의미를 잘 못 느껴요 크게 의욕도 없고 재미있는 일도 크게 없고 또 여자도 크게 인연법이 닿은 여자도 내가 볼 때는 우리 황씨 대준님도 없었거든 근데 본인은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여기 지금 들어앉아있으면 백날가도 여자 못 만나 현실적으로 내가 무당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 봐도 본인 어디서 만나 안 그래? 그렇다고 사교성이 좋아서 막 지나가는 여자 꼬시고 그런 성격도 못 되잖아 말도 못하잖아 어서 만나 여자를 그렇잖아 어디 누구랑 어울려 대니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여자를 만나면 연결을 못해 또 본인도 누가 만약에 소개를 시켜준들 사교성이 크지 않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쭈뼛쭈뼛 할 것 같은데 그쵸 아니 소개팅 하면은 말은 하긴 하는데 응 근데 잘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 못해서 그래 결국 난 나름대로는 하는 건데 요새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해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스타일을 좀 바꿔야지 현실적으로 근데 사주에는 혼자 사는 사주에요 미안하지만 사주에는 혼자 사는 사주고 마누라가 생겨도 여자가 들어와도 본인한테 도움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집안처럼 내가 그냥 장가가서 애들 낳고 그냥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그런게 아니고 사람이 들어오면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속을 썩어야 되는 그런 사주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스님 사주고 본인도 중팔 짜고 그래요 스님이라서 머리 빡빡 박고 절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외롭고 사람의 덕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음 여자를 만날 기회도 많이 없지만 또 여자를 어쩌다가 만나도 내가 결혼을 할만한 상대를 만나야 되잖아요 이제 뭐 그냥 스치고 연애하고 지나가는 인연법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인연법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 황씨네 집안에는 윗대를 바라보면 이 집안에 들어와서 아들을 못 낳은 건지 자식이 없는 무자 할머니가 있어요 이 집은 이 집의 재물이 늘어나고 불어나고 자손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잘 키우고 애 낳고 잘 살려면 이 무자 할머니를 많이 대우하셔야 돼요 본인네 아버지도 계시고 시골에 계시잖아요 어 이 애기 낳고 애기가 애기를 못 낳은 건지 어 옛날에는 딸들이 있어도 아들이 없으면 무자라고 했거든요 어 자식이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집안에 시집을 와서 아들이 없으면 무자 할머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식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할머니를 잘 누군지 알아서 대우를 잘 하세요 지금 재밌는 일 없어 미안한데 멀리서 와서 내가 좋은 얘기 해주고 싶은데 재밌는 일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어 그날이 그날이고 이 아버님도 어 뭐 딱히 재밌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연세에 어 한이 많지 아버지 아버지는 좀 아줌마들 많이 만나고 아버지가 여자를 못 만나서가 아니라 어 아버지가 여자를 못 만나서가 아니라 아버지도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음 본인하고는 또 스타일이 틀리죠 아버지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틀리지 아버지는 틀린데 둘 다 중팔자는 나죠 어 아버지도 중팔자 어 본인도 또 중팔자 여자는 미안한데 지금도 안 보이고 어 여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어 근데 나는 본인이 그렇다고 멍청한 사람은 아니잖아 어 근데 여자를 잘못 만나면 또 안 좋을까 봐 그것도 걱정이네요 이태까지 만난 여자들이 다 좀 좀 안 좋았어요 응 내년에 또 여자가 있거든 네 지금은 없어도 네 근데 또 여자를 만나면 또 여자 때문에 뭔가 또 속상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여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아이고 아이고 좀 어디다 공을 들여 가까운 절이라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을 들여주는 게 좀 본인을 위해서 좋은 여자를 정지해 달라고도 좀 정성을 드리고 어 조상님들 어 기도하고 본인 지켜주는 수호 할머니 어 그 할머니들한테 재를 지내서 어 구술하든 뭐를 하든 하여튼 정성을 들여 치성을 들이든 비손을 하든 정성을 들여서 좋은 여자도 좀 만나게 해 주십소사라고 좀 기도 좀 드리고 이 아버지는 좀 몸수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응? 아버지는 이제 조금씩 고장 날 수 있어 뭐 큰 병이 오기보다는 어 조금씩 조금씩 고장 날 수 있고 내년 수에는 이 아버님이 낙상수 조심하셔야 돼요 어 높은 데서 떨어지고 넘어지고 뭐 이런 다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 뭐 관절 하여튼 갑자기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시면 떨어지고 하는 것들 뭐 고치고 막 이러다가 응? 그런 게 조금 보이고 아빠가 원래는 여자로 태어났었어야 돼 아버지가 그렇다고 이 아빠가 끼가 없는 것도 아니야 아버님이 한량의 사주를 지녔어요 한량의 사주를 그래서 어 이 아버님은 사실은 사람은 소심하지만 융통성이 없고 좀 이렇게 왜 성격은 또 욱하거든요 아버지가 어 그렇다고 승질이 없이 새님 같은 성격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 그리고 또 급한 성격이야 어 뭘 일을 두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시고 어 뭘 하면 해야되는 그런 성품인데 근데 당신 비유 맞추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사람이거든 이게 아버지 비유 맞추기도 그래서 여자가 있어도 어 들어와서 그 비유를 맞추기가 이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음 이게 만약에 여자 사주 같았으면 기생의 사주라고 봐야 돼요 어 기생의 사주가 화려하잖아 어 빛나야 되잖아 놀아야 되잖아 응? 먹어야 되잖아 써야 되잖아 아버지는 구속받는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버지는 한량 사주를 많이 지닌 거고 어 그리고 또 이 아버지도 어 평범하지 않아요 팔자에 어 평범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주는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어 그러니까 본인하고는 어떻게 보면 어 새님 같은 구석은 있지만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본인하고는 뭔가 극극극극을 달리는 거지 그리고 또 본인은 원래는 지금 거기에 아버지 슬아에서 일찍이 벗어났었어야 돼요 사실은 원래 제가 스무 중학교 때 혼자 살았었는데 제가 용주로 간 것도 저 혼자 원래 갔었는데 아버지가 오셨거든요 제 집으로 아버지가 본인은 원래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만약에 서울에 있으면 나는 경상도가 있고 나는 경상도에 있으면 아버지는 서울에 있고 이렇게 부모 그늘을 내가 조금 벗어나서 사셔야 되는 사주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래저래 아버지가 안 그런 거 같으면서도 아드님을 많이 의지해요 아세요 어 그래서 이 아들 없으면 당신은 큰일 난다고 지금은 이제 나이 먹을수록 더 그러겠지 아버지가 아버지가 지금은 그래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야 우리 황씨 내주는 차라리 아버지가 본인 곁으로 가지 않았으면 실패를 했더라도 장가를 갔을 거야 실패를 했더라도 하여튼 좀 공을 들여 그리고 돈도 좀 쓰고 어차피 안 모일 거 어 본인도 좀 즐기고 옷도 좀 사입고 꾸미고 어 좀 좋은 것도 좀 하고 대니고 취미생활도 좀 갖고 살아야지 맨날 이렇게 일만 하다 죽을 순 없잖아 맞아요 응 일복이 많단 말이야 안 그래도 네 그리고 성실하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해 없으면 본인이 찾아서 하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본인도 쉬고 싶죠 어 쉬고 싶은데 주어지는 일이 많은 사람이 있어 일복 많은 사람 근데 우리 사장님이 일복이 많거든 응 근데 너무 고리타분한 것도 있어요 또 본인이 응 그냥 투덜투덜하면서도 주어진 일은 또 다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냥 나도 좀 주말에는 쉬는 날만큼은 본인도 좀 취미도 찾고 어 좀 즐기고 살아 그렇다고 그 돈 모여 안 쓰고 안 먹는다고 모여지지도 않잖아 네 그죠 너무 재미없이 살았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사실 돈 쓸 줄도 모르고 어 일찌감치 돈을 벌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은 것도 없고 어 마음이 허무해요 헛헛하고 그렇다고 남들처럼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일으켜서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뭐 그렇게 재미가 없잖아 사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취미라도 뭐 골프를 치든지 어 아니면 다른 스포츠를 좀 즐겨보든지 어 뭐 어떤 걸 좀 해봐 하셨죠 네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요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요 저는 내년에 뭐 뭐 건강이나 이런 거는 건강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뭐 조심해야 될 것도 없고요 조심해야 될 것도 크게 없고 여자만 조심해 여자만 조심해 네 하반기쯤 가서 어 여자가 들어오는데 오래 만나는 거 같지도 않은데 네 한 서너 달 만나는 여자한테 좀 속상할 일이 있어 음 올해 하반기야?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아셨죠? 응 뭐 좀 즐겨 즐기고 살아 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